한신대 강남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현실적으로도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려면 필요 예산이 연 180조이고 재원은 시민소득세, 환경세, 토지세로 마련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2%가 순수해 가구이며 소득 상위 18%의 가구만 순부담 가구가 됩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강남원 교수가 제시한 모델 외에도 많습니다. 제시된 기본소득 모델들 모두 국민 대다수에게 유리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가구당 연소득이 1억 수준의 중산층까지 기본소득의 순수해자가 되는 것이죠. 내는 것이 늘지만 받는 것을 합쳐 결국 더 많이 받는다면 기본소득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